0 그럼 없는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큽니다 3봉식 이미 출발했습니다 첫 포인트 또 이 팀이 성장하는 거 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쭉 뜯어 왜 굉장히 또 롱도 있거든요 그 상대 입장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참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참 오늘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지민 서비스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한 표현지를 왼손 호흡 안산시청 김고은 툭 내줍니다 남가은의 서비스 김고은 리시브 김지민 그립점으로 갔고 다섯점차 백핸들 김지민 김정 선수는 아직 조금 혼선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빨리 자신의 패 이번엔 남가은 자 이번엔 과거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랠리 남가은 랠리 이것을 자신의 서부권을 가졌을 때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요 잘 열립니다 김지민 김고은의 서비스 김민정 백핸들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서 3구 처리를 분명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올해 무게를 이긴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날렵하 잘 받아내고 김고은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김고은 김지민 김지민 서비스 선제공격 안산시청 선제공격 안산시청 통제공격 안산시청 김 지 VA 2호 4호 19 Beim 한글자 infinity 길게 자 9대7 갱 김거원 졌 삼들 삼들 삼게임 돌입합니다 김재민 살려내고요 그렇지만 중요한게 빨影片 먼저 선재를 하는팀이 계속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선제 공격 풀링 선제 공격 1대2 한 점차 짧게 내렸습니다 먼저 선제를 하는 팀이 지금 승리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김지민의 서비스 김민정 리시브 남가은 손에 땀을 주게 합니다 양 팀 아 지금 선제 공격 남 서비스 미치가 다 이 상황에서 패하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복식에서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줘야 되겠지요 짧게 내줘야 되겠습니다 길게 내줬고요 아니면 쥐고 기다리는 확신 자명한 현실입니다 6대6 선제 공격 내리 가져가야만 오늘 1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작이 3게임 경기 서비스 남가은 리시브 김민정 그리고 이 공 남가은 길게 보냅니다 선제 보다 꼬는 third 나 하나 비밀 난 나면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, yeah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